난 사실 니네 둘이 한 여자의 좋아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. 아니 둘 중에 누가 양보를 할 거냐고. 형, 여기서 뭐해? 몰라. 나도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지 몰라, 인마. 죄송합니다. 남는 시간에 여자 좀 태웠다고 블랙박스로 형을 협박이나 하고. 야, 황선호. 저걸 누가 믿어? 조할남 안 울려서 죽은 거 다들 아는데. 아니 조할남이 안 울리면 지우지. 괜히 상처받아서 죽어 그래.